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신기한 한자 공부. 오늘은 간격이란 단어에서 사이뜰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격이라고 하면 공간적 시간적으로 벌어진 사이를 말합니다. 위에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. 영어 대문자 비와 닮았습니다. 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음가가 없을 때는 음으로 봅니다. 음. 한일자와 한글 미음이죠. 음. 음을 다른 글자와 접속을 할 때는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을 위에 점이 있다고 보고 히읗으로 봅니다. 히읗. 아래 보면 굴누가 있습니다. 굴누. 이때 굴을 쌍기역으로 보면 됩니다. 그래서 꾼이 되겠습니다. 굴누는 꾼이 됩니다. 꾼. 이 부분이죠. 꾼. 그리고 아래는 영어 대문자 티가 보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음. 꾼. 티. 음. 꾼. 티가 됩니다. 그렇지만 다른 글자에 접속할 때는 히읗으로 보기 때문에 히읗과 아래에 유로 간주해서 슈가 됩니다. 이 부분이죠. 휴가 됩니다. 휴. 비휴가 되겠죠. 비휴. 휴. 그리고 아래에 티는 별도로 읽어줍니다. 비. 휴. 티. 비휴. 티. 이때 휴. 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. 오른쪽이죠. 휴. 와. 티. 이 부분 전체에 휴. 티는 휴지로 간주하면 기억이 오래도록 남겠습니다. 그러면 소릴리어 읽으면 암기가 되겠습니다. 비휴. 티. 비휴. 티. 사이뜰. 격. 비휴. 티. 비휴. 티. 사이뜰. 격. 휴. 티. 를 휴지로 봐서 비휴지. 비휴지. 사이뜰. 격. B급 휴지이기 때문에 사이가 뜰 수밖에 없겠죠. A급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러면 정리하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. 휴. 티. 비휴. 티. 또는 비휴지. 사이뜰. 격. 감사합니다.